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 계좌를 보여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면서 용기가 필요한 분들은 용기도 얻으시고 위안이 필요한 분들은 위안도 얻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냉철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는 함께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또 분할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 4가지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했고 제 평가 손익을 보면 팔지는 않았으니까 과정이죠. 1억 6천 정도. 마이너스 1억 6천 정도가 됩니다. 많이 마이너스죠. 여기 위에는 삼성전자는 제가 공개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10% 정도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이제 좀 다 마저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네이버를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3개월 연속으로 산 것 같네요. 3개월 연속으로 샀는데 네이버는 마이너스 16%, 크래프톤은 마이너스 15%, 카카오뱅크가 많이 떨어졌네요. 카카오뱅크는 마이너스 23%, 삼성은 10.7%. 이 종목은 워낙 다 대형주들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면 삼성전자, 펀더멘탈, 견고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파운드리에서 GA 방식으로 최근에 자기네가 양산을 시작을 하겠다. 고객도 있다. 라고 좋은 뉴스도 나왔고. 뭐 이거는 삼성전자가 수요율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내부 관계자만 알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실물이 나와봐야 하는 거거든요. 실물이 나와서 이제 또 돌아가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뭔가 더 구체화가 되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TSMC보다 기술력이 뒤처진 거는 사실이죠. 그래도 많이 쫓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좋은 것 같고. 카카오뱅크는 뭐 이런 와중에서도 MAU가 늘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모임 통장 같은 숫자도 더 늘고. 뭐 실적이 나빠진 건 없고 뭐 나빠질 펀더멘탈이 없습니다. 크래프톤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네이버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클로바 연구소가 정말 잘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으로 여러분 당장 돈 되는 일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제 네이버의 여러 가지 인공지능 중에서 채색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은 그거는 이제 막 제가 비포 애프터 그 다음에 일반 정말로 이렇게 만화가 분들이 웹툰을 그리는 분들이 그거를 쓰는 걸 봤는데 실제로 그게 꽤 훌륭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웹툰 플랫폼에서 네이버는 글로벌로 지배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데 웹툰 소속 작가들 네이버 웹툰 소속 작가들에게 그 툴을 무료로 제공해 줘 버리면은 이 작가들은 이거를 쓰기 위해서라도 네이버에 더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을 인공지능을 아예 강화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네 개의 회사의 펀더멘털은 경고해서 요번 달에도 샀고 다음 달에서도 샀고 다다음 달에도 샀고 계속 살 겁니다. 솔직한 제 심정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이거 말고 이제 그냥 한방에 산 주식이 더 많죠. 그거는 이제 뭐 한 종목이 마이너스 8천만 원도 있고 마이너스 3천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50%도 있고 마이너스 40%도 있고 거기는 더 처참합니다. 근데 이 네 종목에 관련해서는 저는 좀 자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언제 플러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1년 안에 최소 한 종목은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시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지난달에 크래프토는 플러스 3%까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보여드릴까? 왜 그때는 이제 300만 원에 3%니까 9만 원 번 거죠. 뭐 엄청 큰 돈 번 건 아니겠지만 지난달도 여러분 장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플러스가 날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투자해서 9만 원 번 거면은 나쁘지 않잖아요. 3% 번 거면은. 단기간에 은행이자보단 많이 벌었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그게 300만 원이어서 9만 원이어서 뭔가 이렇게 좀 액수가 작아 보이는 거지. 그게 만약에 3천만 원이었다면 90만 원이었을 거고. 3억이었다면 900만 원을 그걸 단기간에 두 달 만에 벌었다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었을 텐데 저는 그런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단기간에 빨리 벌어야지. 왜냐하면 저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 그 에너지를 집중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멀리 보고 기회 구간을 길게 본 다음에 이때쯤이면은 플러스가 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판다. 저는 여러분 이 와중에서도 오늘 4개를 매수하면서 한 개는 매도란 게 있어요. 게임주 관련해서 플러스인 게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이제 팔면서 앞으로 장기 매수를 5억 안에서 해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예수금으로 바꾸면서 또 세 달 정도는 앞으로 계속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실탄을 만들어놨고 저는 또 세 달 안에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게임 4, 5종 종목 중에서 뭔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거기서 욕심 안 부리고 또 예수금으로 바꾼 다음에 또 그걸로 이 우량주에다가 장기 투자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멀리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한 5년에서 10년 보면은 이 4개 다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냥 관련 종목에서 지금 마이너스 30%도 있으실 거고 똑같은 종목을 들고 계시는데 마이너스 50%도 있으실 겁니다. 있으실 거예요. 더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근데 저는 제가 통제 가능한 리스크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주식들이. 떨어진 가격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단가가 평당가가 점점점점 낮춰지고 있죠. 물을 타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분할 매수는 리스크 관리 확실히 유리하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분할 매수가 좋기만 하는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정확한 타이밍을 알면은 그 타이밍에 사서 이 타이밍에 파는 게 수익률이 훨씬 높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항상 제 1원칙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원칙 그거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니르면은 잃지 않으면은 기회는 항상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들이랑 얘기를 하다. 이런 김이사님인가? 아무튼 누구랑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박사님은 그러면 이게 언제 올 것 같으세요? 안 올 것 같은데? 제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누구랑 했지? 우리 피디님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언제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다고 솔직히. 계속 이렇게 가거나 더 떨어질 것 같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사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이게 언제 오를지 떨어질지 타이밍을 모른다고. 그 다음에 근데 나는 멀리 봤을 때 지금보다는 오를 거라고 확신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는 그 시점에 비해서 풀렀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몰아서 사는 건 아니고 단계단계 사 나아가는 거라고. 단계단계 사 나아가는 거. 그 다음에 나는 결정적으로 내가 아주 미약한 존재가 허접 나부랭탱이지만 그래도 머니맵에서 우리 영상을, 내 영상을 3만 명, 5만 명이 봐주신다면 그분들한테 내가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리스크 관리라고. 이거는 내가 정말로 이분들 머리에다 이렇게 칩으로 심어드리고 싶은데 리스크 관리가 뭔지 내가 나는 이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할 매수를 차곡차곡 차곡 해가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주특기 뭐지? 꾸준함. 이게 진짜 꾸준함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5년, 10년 보는 거죠. 차곡차곡 차곡 하면서 결국에는 이기는 거. 이거를 역, 진짜로 가감 없이, 숨김 없이 매달, 이렇게 매달 공개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단타 트레이딩 하는 분 말고, 자산 분배 해놓은 분 말고는 좀 드문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를 마이너스임에도 그걸 꾸준하게 보여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힘이 드실 텐데 그 다음에 왜냐하면 마이너스 봐서 기분 좋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쵸, 여러분? 그분들한테 나도 마이너스인 걸 보여드리면서 마이너스 1억 6천이면 여러분 사실 절대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엄청 큰 돈인데 나도 지금 마이너스지만 미래에 자본주의를 믿고 그 다음에 우상향이라는 걸 믿고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감정을 고스란히 똑같이 공유하고 싶다. 나는 사지도 않으면서 그냥 진짜 나는 사지도 않으면서 아,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다. 이왕 내가 머니맵 채널에 출연해서 여러분들과 뭔가 공감한다면 똑같이 겪고 싶다. 그래서 그 대신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되게 일찍 그냥 뭔가 포모에 꽂으신 진짜 그거에 휩쓸리셔가지고 한방에 꽂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방에 큰 돈을 꺼졌다는 건 그 물 타봤자 여력이 안 되니까 뭔가 변하는 게 없어 보니까 아예 그냥 손 놓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거는 잘못됐다. 뭐 여러분들한테 마냥 어릅니다. 마냥 어릅니다. 이런 것만 말할 게 아니라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시면 안 된다. 리스크 관리면에서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함께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우상향인 거기 때문에 왜?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던 인플레이션으로도 결국에는 돈의 가치는 조금씩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뭔가 바꿔놔야 되는데 그게 뭐 바꿀 수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으로도 바꾸시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바꿔놓은 분들은 충분하게 자산 분배 차원에서 우량주로 바꿔놓는 거고 왜? 회사가 펀더멘털이 깨진 데가 한 군데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머님의 채널답게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면 되게 좋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라고 그러죠.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를 발전 성장이라고 합니다. 나쁜 방향으로 바뀌는 거를 퇴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바뀌려면은 기존의 모멘텀 관성을 깨야 되는데 움직일 관성의 속성이 뭐죠? 움직이려는 건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안 움직이려는 건 계속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순간의 어떤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주식도 어떤 투자 방법이 있고 뭐 어떤 주식에 대한 내 생각이 있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웬만해서 우리는 관성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럼 관성이 바뀌려면 외부에서 힘이 팍 들어와야 됩니다. 충격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 폭락했죠. 몇 개월 동안 계속 폭락하고 이런 지금 1년 8개월 만에 거의 최저점까지 떨어졌대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코로나 때 확 떨어지기 전 딱 그 수준 코스피는 그거보다 10% 높은 정도 뭐 S&P는 그거보다 20% 높은 정도 그냥 다 그때 부러워하셨잖아요. 그렇죠? 아 이때 샀었어야 되는데 쭉 올라갈 때 근데 이제 거기까지 떨어졌다니까요. 근데 지금 유동성이 그렇게 들어올 이유는 없겠죠.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 스태그플레이션 걱정 걱정이 더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괴로워만 하면 될까요? 그 충격이 고스란히 나쁜 감정으로만 몸에 저장되면 될까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느낍니다. 그러면 그 느낌을 그대로 원동력을 뭔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더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고 나아가야 되거든요. 이때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겠죠. 투자의 관점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현금 흐름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더 버시는 게 중요한 거죠. 쉽지는 않겠지만 아낄 수 있으면 더 아낄야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거. 여기서 소모적 취미가 있었다면 이걸 워낙 좋아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내 투자를 위해서 이거를 생산적 취미 돈 안 드는 취미, 운동 독소가 있잖아요. 독소는 책을 사는데 조금 들 수 있고 운동도 뭔가 이렇게 헬스장 가는데 돈이 조금 들 수 있겠지만 엄청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취미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서점에서 그냥 볼 수도 있고 주말마다 가서 보는 거죠. 아니면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이런 데서 빌릴 수도 있고 운동도 달리기만 할 수 있으면 솔직히 돈 안 들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생산적인 취미. 아니면 유튜브 보시면서 영어 공부 하시던가 이런 생산적인 취미를 가면서 내 역량을 올리면서 소비는 좀 줄이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되게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잡플래닛 리뷰를 천 개를 넘게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시면 직장인 분들은 지금보다 좋은 회사를 차지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조금 에너지틱, 진취적이어야 되고 리더십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당연히 실력은 받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조건이 맞으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이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회사들이 구인구직을 하고 있고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게 또 힘든 일이잖아요. 새로운 회사를 개척한다는 게 힘든 일인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근본적으로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여기서 지금 돈을 더 벌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직이 안 되나? 왜냐하면 저는 창업까지는 쉽게 권하지 못하는 게 창업이 주식보다 리스크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되시면 창업까지도 고려해보셔도 좋은데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제가 창업은 이거는 여러분이 이 자아실현을 부가가치로 환산할 수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만 쫓으시면 저는 창업을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 이 자아실현에 여러분이 거기다 가치를 매기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그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업이 있고 내가 부업은 할 수가 없나 도대체? 어떤 부업을 지금 그럼 할 수 없으면 지금 1, 2년 준비해서 2년 뒤에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을까? 있거든요. 부업이 된다면 있거든요. 부업이 된다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웬만한 데는 부업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블로그 같은 걸로도 여러분이 수익을 조금 낼 수가 있거든요. 작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거 이제 지적 어떤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제가 알기로 블로그는 공무원도 거기서 에드센스 수익이 발생을 해도 부서장 어떤 상사의 허락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텐데. 내가 뭔가를 더 할 수가 없나?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주식이 좋을 때 바뀔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삶이? 돈이 막 이렇게 돌아오는데 누가 나를 바꿀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면 나쁜 시기입니다. 돈이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괴롭거든요. 이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충격의 절대값만 씌우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도 되는 거거든요. 그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1억 6천 마이너스인 사람이 그 다음에 10% 20% 4가지 종목에 대해서 계속 마이너스인 사람이 실제로 진짜 꾸준하게 분할 매사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같은 운명 공동체로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에 대해서 주식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우리 인생을 삼켜버리면 여러분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80%, 70%는 제 말이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개소리하고 있네. 그냥 나는 돈만 벌면 땡이야. 저는 그런 분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돈 빨리 벌고 싶죠. 누가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도 오늘 아까 스터디언 영상 찍고 저는 오늘 계단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게 오늘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18층까지 다 못 올라가면 한 12층에서 올라가면 지치거든요. 그럼 좀 앉았다 올라갈 생각도 있고 아니면 뭐 좀 힘들면 다시 중간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겠죠. 그냥 저는 이렇게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6년, 7년, 10년이 누적이 되니까 많은 게 바뀌었고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나라 자연어처리로 최고 인공지능 전문가 한 분이랑 식사를 하면서 그 회사에 대한 되게 깊은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 정보 안다고 그 회사가 나중에 이건 되게 뭐랄까 전문가들한테만 들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회사 전 주식사회가 안 삽니다. 안 삽니다. 되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가. 조만간 이제 뉴스에 나올 텐데 사실 아는 사람 아름아름 다 이 동네에서는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 뭐 그거 안다고 제가 주식사회가 안 삽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 대해 공부가 안 됐고 확신이 없고 미스크 감당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기서 뭐에 집중한다? 어떻게 현금 흐름을 늘릴까? 어떻게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들까? 그러면서 주식은 주식대로 가게 하고 나는 내일에 어떻게 온전하게 집중을 할까? 이런 걸로 고민을 하죠. 이런 얘기 들으시면 이거 2, 3만 명 보실 거거든요. 저는 200분, 300분이라도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한 조금 더 여러분 삶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분이나 또 300명은 장기 투자 하시면서 위로 위안 얻으셨으면 좋겠고 나는 진짜 나도 5년 보고 있었는데 나도 거기까지 가봐야겠다. 용기 얻으실 분들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그래서 한 1만 명 정도? 한 1,000명 정도? 한 500분은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인정해야겠다. 스스로 자아성찰 하시면서 반성하시면서 아 내가 이거는 잘못한 것 같다. 리스크 감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 리스크를 점검해봐야겠다. 이 정도에서 1,000분 정도만 뭔가 여기서 이 영상에서 얻어 가셨다면 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좋은 부가가치를 이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에 만족하고 저는 다음 달에도 계좌를 보여드릴 거고 또 중간에 뭐 이렇게 폭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또 그때 저는 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앱이 없습니다. 다 지워버렸습니다. 캡처하고 바로 다 지워버립니다. 왜? 제3 살아야 되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돈 벌까? 나의 번 돈을 어떻게 올바르고 쓰고 사회화는 어떻게 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진지한 고민들을 머니맵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투자도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인생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